반갑습니다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오늘 2023년도 수능 대비 오리엔테이션 백야 기출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편 오리엔테이션인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백야가 개념편하고 기출편하고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좀 찍는건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선생님 소개부터 좀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제 서울대학교 지구과교육과 나왔구요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예전에 고맙게도 수능 점검원 만점자가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선생님이 현장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고 처음 보는 친구들은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출편을 풀거나 개념편을 듣거나 어차피 우리 목표는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어려웠습니다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수능이 좀 어려운 수능이 이제 출제가 됐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뭐 선생님이 수능에 대한 분석이나 해설이나 총평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야 그 6평과 9평을 치르고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6평 9평에 비해서 6평 9평에 비해서 수능이 상당히 여러분들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갑자기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기본기가 잘 되어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 있거든 기본기가 필살기다 이게 기본이라는 게 여러분들 사실 범위가 모호하죠 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전 개념을 개념을 들었는데 기출을 못 풀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기본이라는 건 여러분들 개념편과 기출편까지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출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서는 새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항을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기출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뒤에 가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1년 커리큘럼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갈게요 연간 커리큘럼도 선생님 영상을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1년 동안 많은 걸 합니다 선생님이 그렇죠 많은 걸 하고 이제 100여 개념편하고 기출편이 동시에 여러분들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편 기출편 거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념편에도 당연히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바뀐 교과 과정에 최근 2개년 기출 문제를 다 실어놨고 기출편은 여러분들 그 전에 있는 기출 중에 선별을 해서 필요한 문제들을 여기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편과 기출편을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좀 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물론 이걸 갖다가 듣는 시점이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 12월 달에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즌에 가던 간에 기출편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후반부가 되면 기출편을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시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바로 기출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하시고 내용을 보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범위는 당연히 지구과학 1 전범위고요 여기 예비, 고3, 재수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혹시 고1 학생들이나 고1 학생들이 이걸 듣는데 내가 지구과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기출편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강의 구성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개념편은 이제 별도 강좌로 개강 완료됐고요 기출편, 지금 우리가 기출편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작년에 찍어놓은 게 있어 선생님이 기출편은 근데 그때 한 600문제 넘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찍어놨거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신규 강좌를 붙여가지고 750문항, 총 750문항을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새로 2021학년도에 시행된 그런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학평, 모평 이런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강의를 개설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 문제에다가 뒤에 부록편처럼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신규 강좌들이 그래서 기존 50강은 미리 선생님이 올려놓을 거고 다 책이 나오는 순간부터 딱 올려놓을 거야 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신규 강좌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총 한 62강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750문항 정도 될 거다 근데 기출문제가 이제 어 선생님 62강 언제다 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출편은 사실 전문항을 다 해설하기 때문에 62강이 되는 거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는 친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말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이 너무 어렵다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도 되는데 시간 소요가 워낙 많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 약간 픽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자 그럼 봅시다 강의자 특징 교과 개정에 맞는 역대 우수 기출 및 개정 이후에 기출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갈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조건으로 문항을 풀어내는 저의 논리력을 전수해 드릴 겁니다 문항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워지는 지구역에 대응해서 정확하고 자세한 문제풀이 해설을 전달할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 활동을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 지식을 이용하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은 툴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풀이는 사실 공부의 끝은 문제를 푸는 거거든 우리가 맞잖아요 수능 봐야 되니까 선생님이 물론 개념 강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진행을 하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여가지고 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자체도 선생님이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교재 특징 볼게요 기출 연습 문제 총 750문항 수록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 나올 거고 전문항 풀컬러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이 들어갑니다 스스로 친절하다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고 해설 자체에서 여러분들 해설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제해 놓은 거잖아 근데 특정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해설에다가 다 실지 못하는 선생님의 말들이 있어 내가 싣고 싶어도 이게 양이 너무 분량이 많아지고 이래가지고 다 못 싣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문제풀이할 때의 자세라든가 생각해야 될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강의에다가 여러분들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공부법의 활약법 당연히 먼저 풀어보시고 수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기출편은 공부가 되어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기출편을 들어야 돼요 개념편이 안 됐는데 기출만 저 푼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개념이 없는데 기출을 풀어 그치? 그래서 개념편을 수강하시고 당연히 문제 풀고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 기능을 활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는 여러분들 옆에 칸이 있을 거야 거기에 이제 번호별로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타이밍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만약에 근데 5번으로 가고 싶어? 그럼 거기 클릭하면 5번으로 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오리엔테이션 화면은 없을 텐데 강의 이렇게 보시면은 강의 그 여러분들 입장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인덱스 화면이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클릭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이 많이 되실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문항 수강, 틀린 문항 수강 이건 말씀드렸죠? 전문항을 수강하셔도 되는데 주로 기출편은 틀린 문항을 위주로 활용하는 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반드시 수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들으세요 그건 이거 보세요 맞춤 문항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좀 내놓는 거라서 문제 풀 때 아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풀 수 있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말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항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개념편 기출편 할 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은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런 편이잖아 오리엔테이션 보고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는데 책이 왔어? 근데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 펼치지도 않고 놔두면 안 돼요 일단 펼치는 게 되게 중요해 그게 만점을 향한 작은 발걸음의 시작인 거야 펼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안 풀어도 됩니다 꾸준히 몇 문제씩 매일 풀어나가도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다 풀 수 있어요 기출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여러 번 풀어봐도 되는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느낀 점들을 생각하는 것 약간 기출은 내가 뭐에 좀 비유를 하냐면 이게 사골 국물 끓이듯이 사골 고우듯이 계속 구워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풀었을 때의 느낌과 두 번째 풀었을 때의 느낌 세 번째까지 풀 수 있다면 풀었을 때의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안목이 점점점점 넓어지게 되거든 그만큼 기출 문항에는 그만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면서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같이 시작해 봅시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매년 나는 이 오랜 강사 생활 동안 계속적으로 수험 생활을 해왔겠죠 선생님도 선생님 매년 수험 생활입니다 끝까지 같이 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테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실 뭐 이런 말도 많아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하라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하는지 몰라 열심히 해봐야 잘하는지 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합니다 나는 단 한 해도 단 한 번도 이런 나의 신념을 버린 적이 없어 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세요 올해도 선생님 또 수험생활 시작입니다 같이 근데 나는 이제 최대한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최대한 즐겁게 해보려고 그래도 알겠죠? 최선을 다해봅시다 선생님이 드린 말씀이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해드리고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이게 수험생활이라는 건 여러분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게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끝을 갖다가 웃으면서 같이 한번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